스파이더 2012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비위드 RT1 그리고 이 차량은 옥스가 없기 때문에 옥스를 생성한 후 옥스를 이용해 비위드 RT1 제품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FM 모듈 방식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사운드 비교가 안됩니다. 직결로 사용해야만 제대로 된 사운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패러리 48 스파이더 2012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헤드캡이나 하이브리드 파워캡 창착식 더욱더 다이나믹한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